목을 안 담그고 하는 거야? 엄마야 우리 아들이다. 안 담그고 해도 뭐야. 근데 완전 개형으로 가야겠다 얼굴, 피부, 피부. 근데. 엄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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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도 있네. 몸이 좋아. 승우철 씨 수영복 화려하다. 수영복, 얀 수영복이. 지난번에 철인 8종 연기를 나왔잖아요. 중간에 또 한 번 우리가 철학 테스트를 점검을 한 번 반성도 해볼 겸, 테스트도 해볼 겸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한강. 한강. 종단 수영복이 있습니다. 있죠, 있어요. 지금 어려운 긴데. 한강 왕복 수영계라고. 엄마 저거 저한테. 왜 저는, 저는, 저는 집에 갈래요. 저는 한강 진짜 좀 안 돼요. 저거 괜찮아요. 아, 잠깐만. 그럼 이걸로 망하면 되지. 왜 우리를. 에이, 무슨 소리야. 에이. 그래도 우리 미우 우리 새끼의 정말 수영이 딱 탑3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. 탑3가 돼. 한지는 오래됐지만 도전을 해보려고 했고. 바다수영 뭐 여럿의 수영은 저희가 아주 강합니다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아니. 오, 거기서 일했었어요? 워터파크에서? 아, 한 사람씩. 자, 간다. 우리 강사님. 아, 부담되네. 나도 쟤 수영하는 거 못 봤는데. 부담돼. 이놈네. 이야, 멋있다. 저러네. 오, 잘했네. 잘한다. 수영 선수 같네. 와,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? 짠어. 깨구리예요. 얼굴을, 얼굴을 안 넣는. tadona. 너넨 천연에 항강 건너겠니? 머리를 전체로 안 넣는데? 안전용원 출실의 SD 출발! 옆에 쳐다보는. 어휴. 완전히. 개 위험 개 위험해요. 진짜. 개 위험해. 개가 물에 빠져는. 진짜. 뭐 진짜. 야. 아니 뭐 참여한 게 아니고. 야, 그런데 떠서 가네요. 야, 멀리서 보면 하얀 강아지 같아. 야. 아니, 뭐 하는 것도 아니고. 저걸 어떻게. 이거 진짜 힌트다, 힌트다. 힌트, 힌트. 희철이는 무지아 큰데? 성경아, 수고했다 못할 것 같아. 나도, 나도 자신이 없어. 아무튼 일찍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결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.